이번 기술은 뛰어 앞차며 발바닥 치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6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하나에 들어 올리고 둘에 왼 허리 셋에 오른 허리 넷에 다시 들어 올립니다. 다섯에 왼 허리를 쳐주는데 이때 왼무릎을 접어 올려 뛰어오르며 여섯에 오른발 발바닥을 쳐줍니다. 이 동작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